아 여기는 대중앤펜션 사장님이 3000평 을 다 직접 아 이렇게 입구에 꾸몄답니다 수영장도 이렇게 있어요 아 대단하세요 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다 하신답니다 3,000평 을 이렇게 꾸미신 거에요 나도 한번 도전해 보고싶네 제 차는 저기 산 너머에 있어요 아 저기 욕지도 시내 쪽이고 이쪽으로 쭉 나가면 통영 여기 이쁘죠 지중해 펜션 이게 밤에 보면 여기 조명을 켜놔서 굉장히 이뻐요 여기가 배 타고 들어올 때 보면 여기가 제일 먼저 보입니다 조명을 이렇게 켜놓은 거에요 밑에 딱 꾸미셨네 저건을 이렇게 꾸미신 거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출렁다리 제2 출렁다리 사장님이 아주 미남이세요 커피까지 주시고 이렇게 풍차도 있고요 사장님이 아주 친절하시네 커피를 제가 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꾸미있습니다 이렇게 꾸미있습니다 이렇게 꾸미있습니다 내려간 데가 없는 카페가 있구요 카페도 이뻐야 아주 외국 같다 어 bbq 아 샤워장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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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간 내려가 안됩니다 으 열어 볼게요 으 아 진짜 으 으 PE 에 전복 그내져 아 으 으 으 연기가 됐어요 너무 이쁘죠? 나중에 캠핑카 여행 다 마치면 3,000평 사가지고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커피가 씁니다 진한 커피를 줬네 이제 거의 다 풍차 보이시죠? 이렇게 해먹도 있네요 와 진짜 뷰리풀이다 뷰리풀 뷰리풀이에요 여기는 파가 야채들이 이렇게 심을 수 있네 와 이쁘다 보이시죠? 엄청나네요 세상에 펜션 뷰리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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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리풀